자 이번 시간에는 1,3D 디자인에 보면 이렇게 프리미티브가 있죠? 이 프리미티브를 사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자 일단 병 같은 거를 모델링을 좀 해볼 건데요. 자 먼저 필요한 게 9가 필요한 스피어, 스피어를 보입니다. 자 부를 때는 우리가 가능하면 치수를 맞추는 게 좋겠죠? 그래서 이거를 50 정도 하게 되면 좋고요.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여기 이렇게 그리드가 있는데요. 그리드에 이렇게 찌는 선에 딱 붙이는 게 좋습니다. 자 일단 놓을게요. 자 이렇게 해놓고 위에서 봅니다. 자 여기는 오소그래픽이죠? 그래서 이거는 원감 없는 거, 퍼스펙트 원감 있는 겁니다. 자 이 상황에서 밑이 안 보이니까 선택한 다음에 Material, Glass로, Glass로 좀 하죠. 자 그럼 이제 가운데 위치한 것처럼 보이죠? 자 여기다가 시린더를 쓸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이거 써클을 사용해서 다른 기능을 하는 걸 해보기 위해서 써클을 보리구요. 자 써클은 마찬가지로 필요한 치수를 하는데 제가 20 정도 쳐볼까요? 크죠? 15 정도. 그래서 그렇겠습니다. 일부 제가 나중에 움직이 쉽게 하려고 맞췄습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는 치수를 정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 4가지 컨스트럭트 그러니까 이거는 도형 불러가지고 모델링 하는 거 이거 스케치에서 모델링 하는데 스케치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입체해놨냐 여기 컨스트럭트 해서 컨스트럭트 한 걸 어떻게 수정하냐 여기서 모디파이 해서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누릅니다. 익스트루드는 스케치에 푸시풀 것 같구요. 클릭하고 위로 쭉 올려보겠습니다. 치수를 뭐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주 누리면 되니까요. 입문을 해볼게요. 프런트에서 볼까요? 자 이게 되죠? 자 얘를 위에서 본 다음에 위에서 보구요. 얘를 이동하겠습니다. 자 일단 스케치는요. 여기서 하이드 스케치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선택하고 자 여기 눌러서 이동합니다. 이쪽은 맞으니까 여기만 맞추면 되겠죠?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 맞추라는 이유가 딱 센터에 맞죠?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아 압툴바드 이렇게 하겠네요. 자 상단에 밑에 있죠? 선택한 다음에 퀵 메뉴에서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 이렇게 좀 올리구요. 자 이거는 이렇게 이 정도 튀어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정합니다.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이렇게 되죠? 그래서 병의 기본적인 모양이 됐는데 병이 바닥이 둥그리면 어때요? 굴러다니죠? 그래서 여기를 따내야 되겠죠? 위에서 볼게요. 자 여기서 즉사 박스 하나 뺍니다. 박스 딱 빼니까 아까 50이었으니까 우리가 반지름이 50이면 100이죠? 그 다음에 100 정도 100 탭 100 탭 100 이런 문제 없겠죠? 자 선택한 다음에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 딱 대면 이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겹치지 않게 떨어뜨립니다. 이렇게 센터 맞추면 좋겠죠? 자 선택하고 이동 이따 맞춘다면 맞겠죠? 자 앞에서 봅니다. 놀라있으니까 여기서는 눌러서 내가 원하는 정도 이 정도 남기게 했으면 이 정도 내리면 되죠? 자 여러분 이제 크게 이 병 만드는 거에 결정되죠? 자 뭐냐면 여기 이거 합칠 거구요.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합친 거죠. 이걸 빼면 되겠죠? 자 그럼 해봅니다. 자 컴바인이 예를 들어 더하기 빼기 교집합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 일단 그러면 더해 뭐지 더합니다? 얘하고 바뀌었죠? 이거하고 다 됐죠? 여기 바뀌었다는 누르면 됐죠? 자 얘가 하나 됐습니다. 밑에를 빼야 되죠? 여기서 Subtract 여기에서 이거를 뺍니다. 됐죠?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키보드 키보드 D 누르면 바닥에 딱 붙어요. 편하죠? 자 여기서 요 부분 라운드 돌일거죠? 여기 보면 Modify 해서 Fillet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이면 값이 나와요. 여러분이 제일 적절한 값을 하고 미세 조용이 안되면 이제 여러분이 캔 다음에 치수 값 정하면 되죠? 여러분이 원하는 게 괜찮으면 하고요. 자 마찬가지로 맨 바닥도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데 어 이렇게 해서 일단은 Fillet 됐죠? 자 Fillet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병으로 따지죠. 자 병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? 안에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쉘을 합니다. Modify 해서 쉘 자 쉘은 구멍을 뚫을 부분만 선택하면 되요. 이쪽이죠? 아 0.4이네요. 우리가 보면은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좋겠죠? Ender 칩니다. 여기 보면 이 끝에 뾰축하니까 자 첫째는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선택해 볼까요? 재질을 유리를 해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? 이렇게 하고 선택해 보면 이 바닥이 너무 낮죠?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바닥이 좀 두께가 있어야 되니까 바닥이 이렇게 얇으면 깨져요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뾰축하니까 여기가 라운드도리인데 Fillet하고 그 다음에 Press라는 사용할 겁니다. 자 입체로 보고요. 자 안을 보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거는 컨셉트 만들어내고요. 수정한 데서 Press Pull 누르면 자 바닥 선택하고요. 확인해야죠? 제가 투명하게 보이게 한 이유는 이겁니다. 이렇게 해놓고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. 이렇게 올리면 내가 형태가 맞춰져 있고 올라가요.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프런트 딱 보면 어떨까요? 좀 떴죠? 이만큼이 뭐 나중에 더 하고싶은 여러분이 하면 되고요.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어 필드판 이렇게 하니까 둥그렇게 해야 되죠? 그래서 Fillet 여기 안에 또 바깥에 이 선을 선택한 다음에요. 자 여기가 우리가 2였으니까 1 누르면 동그랗게 되겠죠?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보고 이 형태의 정도 확인되려면 클릭한 다음에 재료를 프런트 딱 보면은 아웃트로 됐죠?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더하기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병 같은 물건들을 만들 수 있고요. 여기 필요하면 더 이제 여기 뭐 어떤 박스 같은 거를 더 불러서 실린더 가지고 해서 여기서 파낼 수 있겠죠?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델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